배틀을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변화구가 너무나 절묘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겁니다. 끌려나왔습니다. 지금은 타자가 어설프게 수행을 했습니다. 결국 타자가 더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것을 여기서도 연속 두 개 던졌는데 스트레칭 타자의 경우는 더 조금라 나는 이곳에 점점 더 고정받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의 마이크가 두려워집니다. 이곳은 정말 매우 많고 앞뒤에 점점 더 고정받게 수행을 하십니다.